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. 고춧가루 낙지 문어 참 칠리 어느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뱃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무릎 고춧가루 네 나 이거 뺴고 싶다 나 이거 뺴고 싶다 오우 소스 치킨나 이렇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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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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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와우 치킨을 만들어봤지 않아요? 와 불닭볶음리랑 너무 잘어울려니까 치킨을 만들어봤잖아요 불닭볶음리랑 너무 잘어울려 치킨을 여러분도 좋아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echo 치킨이야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더욱 진하고 치킨이 더 좋네요 치킨이 더 кру가 치킨이 더욱 맛있었어요 치킨이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이 더 맛있게 보이죠 치킨이 더 맛있어울더라고요 계란 크로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